아 이 새끼가 자꾸 여자라는데요? 아이씨 아 여자 이 척 좀 그만해 이 새끼야 민정이 민정이 너 뒤질래? 뭐야 여보세요? 민정님 민정님 네네 여보세요 오이씨 몇살이에요? 저 저 올해 18살이에요 18살이요? 네 청컹청컹 롤 못해요? 응 그래서 제넌오빠같이 막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제넌오빠 좋다 아주 좋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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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존나 잘하긴 하죠 내가 존나 잘합니다 아 귀여워 으유 저 어떻게 뭐라구요? 뭐라구요? 다시 한 번 말해줘요 귀여워 으아악 우우우우우우 наход 그런 롤 왕판 하려구요? 어 해주세요? 하 neural 진짜 저 우와 저도 저도 지금 저와 해왔다구요 아아 저도 손이 넣어졌다구야 바로 바로 지금 로 아이디가 뭐예요? 어 저 스카이프에 쳐드릴께요 예에 허 샛 샛 이름이 프랭크예요? 예 프랭크 이름 이쁘죠? 수지 이거 데리죠? 예? 수지 수지 이거 데리죠? 아니요 아 이거 프랭크가 뭐여 여자가 여성분이 뭐 프랭크예요 제가 로봇 그런거 좀 좋아해가지고 프랭크는 저도 저도 프랭크 쏠러지 바텀 아, 우리 바텀 줘!!!! 나 바텀 나 바텀 주세요! 히피님 나 바텀 나 바텀 빠 빠 빠 빠 빠 빠 빠 빠 빠 mama 바텀 주세요 나 원대 주셈 미드 가세요 제발 제발 하느님 제발 주여 미드 가셈 내가 원디 오케이 축축 축축 nightmares 감사합니다 캐릭 가능 캐리 가능. 4팩님과 캐리 가능. 오케이! 야아! 와아! 프레임크님! 갑시다 갑시다 갑니라악! 수고하자! 진짜 학교 가면은 에예예 오빠 얘기만 해요. 우어어어ㅓ 수고하자! 우어어어어어어ㅓ 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ㅓ 어어어어어어어어! 당연히! 이제부터! 평생 제 얘기만 하셔야 될 거에요. 이회어! 제 여자 넣으 샌이요! 야! 쓰읍...뭐하지? 으악! 다가 뭐해요! 에헴? 무슨 소리야! 아허허허.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이즈리얼! 여성븐이 쓰리시하네. 나 쓰리시하는 유저는 처음보는데, 여성븐중에서. 하하. 잔나같은거를 좀 많이하거든, 여성분들이. 약간 서폿. 아, 저는 좀 그런거 싫아해요. 여자 챔피언을 별로 안좋아해요. 아, 여자 챔피언은 별로 안좋아해요. 우와아! 와우! 굿! 저 그런 여성분이 이상형이었습니다. 제가 공격적인 여성분을 좋아하거든요. 저를 때려줄 수 있는. 아 진짜. 아아 아니 아니 아니. 우리 일단 임배 체크를 좀 하도록 하죠. 네. 어 감기 울리셨나봐. 어 예. 어 코맥맥이 소리가 좀 나네. 제가 콧물 여자도 여자들 콧물 빼주는 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제가 나중에 흑하면은 막 그 콧물도 뱉어주시고 코딱지만 안 뱉으면 돼요. 정 안 떨어지게. 그라가스도 여성분 만나는지 신났잖아요. 봐봐, 봐봐요. 아니 오빠 근데 좀 닥치면 안 돼요? 에? 에? 어 아니. 오케이 오케이. 끕니다. 끓여요 끓여.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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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굿 굿 좋아좋아요. 딜교 개손해봤어요. 끕니다. 오 끓었다! 아잇! 나이스. 공기 끓었다. 내가 마실 산소를 끓었다. 아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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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아 아아 어이 다 쳐맞지마 아아 아 그런 소리 좋아요 아 더 더 맞으세요 더 맞으세요 더 더 맞고 오세요 더 맞고 오세요 아니 이거 타공산 있잖아 오 격해 이거 끌어 꺼 이거 이게 지금이다 지금 지금이야 지금이야 빼빼빼빼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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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있어 힐 있어 힐 있어 힐 있어 힐 오 격해 이거 다 까아 가서 때려 아 가서 때려 스트레스 뭐합니까 아아 타공산 오케 그렇지 그렇지 어 좀 때리 아이씨 그걸 때리고 어떡합니까 아 아 에이요 아핳에 에이요 에이요 뭐야 에이요 이씨 뭐 먹을 수 있죠 뭐 먹을 수 있지 어어 오케 나이스 오 개고수인데 나이스 오 잘하시는데 오케 오 오 태어라 오케 아 이걸! 그걸 뒤집 then! 다 됐습니다! 그럼요. 어우, 야야, 이, 이, 얘, 이, 오, 이길듯? 으오오오오! 오, 기고수인데? 뭐야! 나 뒤집듯, 나 뒤집듯. 아! 약간 이렇게 공격적인 남자 좋아해요? 남자요? 예. 어우 집 갔다 오세요 야 집 가지 마세요 집 가지 마세요 으아아아아아 나이스 아잇 그 거기서 그게 왜 나란히 죽었다 우리는 같이 죽을 운명이야 운명이 뭐 우리 운명이잖아 이거 싸우게요? 엄마 아니 왜 거기까지 거기까지 뭐가 쓰레치님이 좀 같이 싸웠으면 이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왜 혼자 도망가셨지? 저는 잘 살았잖아요 아 굿굿 혼자 도망가신기 바쁜거 아니에요? 오케이 잘하신다 잘하시네 내가 좀 더 집중할게요 아 죄송합니다 롤 못하는 여자 아니에요 媽 저희 채팅이 목이 좀 아프네요 목이 아파요? 이건 좀 시험 informs кил lot 어 되게 아파 어 되게 아파 에? 어 방금 뭐해요 트름 원래 그렇게 하세요? 응 아니 우리 형인줄 알았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트름 좀 하면 안돼요? 아니 그건 맞는데 트름은 할 수 있는데 우리 형이 우리 형도 그렇게 안 알파온다 와 이 새끼 한타 우아아아우 우하하하우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아니 여성분이 그럼 험한 말을 쓰면 어떡합니까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야이씨 말파이씨 슈파로바 제가 대신 욕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말 하지마세요 어? 아 비전? 아니 말파였도 이 새끼 다 뒤지고 구울수면 어떡합니까 아 다 뒤지고 다 뒤지고 구울수면 어떡합니까 아이 씨마랑 존나 답답하네 진짜 에? 오케오케 저는 저 잘했습니다 방금 진짜 잘했어요 저 에? 에? 괜찮아요? 뭘 원래 욕하는 여자도 어? 아 그럼 이제 욕 안 할까요? 아 아니 아니 욕해도 돼요 욕해도 돼요 마음껏 욕하세요 한번 욕해보세요 아니 나 오빠가 하란데 저는 욕하는 여성까지 살림해줄 수 있습니다 띠들어맞고 떠들어맞고 떼들어맞고 따들어맞고 싶네 씨버새끼야 에? 에? 아니 욕하라는건데 아 떼 떼 떼 떼 떼 아니 앞에서 아 앞에서 아아 아 진짜 오진다 씨버 아 나 이걸 어떻게 막아 수발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막아 아 으아아아 아 아 이거 어떻게 아 아 으아아아아아 야 민정아 응 미안하다 얘 오빠가 이겨주고 싶었는데 아쉽게 됐어 아니 그래도 우리 약속했잖아 어 사진 보여줘야지 사진은 사진은 보내드릴게요 괜찮아 사진? 네 널 진다고 오빠가 싫어지고 그런거는 아 좋아요 좋아요 좋은 마인드야 이거 그러면은 좀 보여줘도 돼? 네 뭐 오케이 오케이 내가 먼저 볼게 그러면 네 야한 짤 같은거 올릴수도 있으니까 뭐 스카이프로 드려요? 어 스카이프로 스카이프로 보내고 있어? 네 보내고 있어요 오케이 기다려야지 어 왔다 민정아 네 이거 뭐야 뚱인데요 장난치지 말고 아뇨 뚱이라니까요 야 이씨 하하하하 야 민정아 에이 민정아 아뇨 뚱이라니까요 오 야아 아 아 아 자 지금 당장 제넌 유튜브 들어가서 구독 누르시면 완벽한 이벤트를 함께합니다 이거 완전 깨이득 아 으 으 으 으 으 으